두꺼운 엣지 이번엔 도시락을 더욱 먹어요 초콜릿 진란이 담백해요 이 두꺼운 엣지 초콜릿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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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소스 오징어 달콤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코코넛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 아삭아삭 초록색의 고추리 저는 아삭아삭한 맛이에요 우유 정말 맛있어요 크림이 정말 맛있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아삭아삭한 맛이에요 저는 아삭아삭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가끔은 하나씩 다 먹던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파는 바닥에 졸여있어요 이번엔 닭다리 잘 어울렸어요 잘 어울린 다음엔 닭다리 알맛않고 싶어서